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사하지 않으며 혹시 모아고 가난을 드린 것인 없어도 세상 주가 나진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건 무엇이냐 이베레카 방을 보라 비싼 수공간에도 솔로몰의 이누옷도 이뿐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빛빛이 던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기시지 않으며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그의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하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한 벗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명령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 있을 것 다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하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지평 주신다 아멘 아멘 염 염려 염 염 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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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